과거나 꼬리표를 떼고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. 처음에 이렇게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. 너무 사랑에 잘 빠질까 봐. 기대돼요. 저는 31살, 92년생 한다원이고요. 삼성전자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어요. 아 근데 여기서 하나씩은 또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. 직업도 거짓말일 수 있고 나이도 거짓말이에요. 다 진짜 같아요. 진실의 방에 가서 누군가의 거짓을 알게 된대. 진실의 방에 가서 누군가의 거짓을 알게 된대.